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이 진짜 심쿵했습니다. 심쿵하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심장이 떨어져 내려가는 느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까 중국 증시의 급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상승을 하는 대한민국의 힘을 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종목들을 잘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 처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강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강의를 들어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서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샵 3772 황주명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정말 방송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 정말 양방향 소통으로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다양한 부분들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에 신대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또 제 방송을 보고 싶을 때는 스크롤 내려셔서 포털 창이 뜨게 되면 거기서 참여 가능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제 사진을 꾹 누르시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주제는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오늘 방송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78강입니다. MLCD 오실레이터 매매법 2.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직 전국 과정의 적용. 저는 앞으로 시작은요. 저는 한 번 방향 딱 잡으면 곱니다. 이게 제가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신뢰하셨던 분들이 항상 결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30년간은 2차 전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 30년간은 메타버스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0년간은 빠이브지만 하시면 됩니다. 빠이브즈는 언제? 내년도. 자, 올해는요. 뭘 준비하셔라? 2차전지와 메타버스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딱 핵심만 잡습니다. 2차전지 이꼬르. 제가 예전에 바이오조 다 바닥일 때 바이오조 이꼬르 황주명이라고 했죠. 이제 황주명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유라테크 바닥일 때 유라테크 이꼬르 황주명. 매드팩트 이꼬르 황주명이었죠. 다 그리고 이제 다 좋은 결실을 우리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2차전지 즉 전기차 이꼬르 황주명입니다. 전기차 메타버스 이꼬르 황주명. 왜 그러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2차전지랑 메타버스만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거의 기업을 운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시장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정점에 찍혔습니다. 제가 정점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점에 적혀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2차전지랑 메타버스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는 나중에 NFT로 연결되고 NFT는 나중에 가상화폐로 연결되는데 이 로직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2차전지와 메타버스를 아주 심도 있게 기법과 함께 강의를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초가 하지 않을까. 그리고 2차전지 전국 과정에서 정말 제가 진짜 몇 시간이 아니라 한 몇십 시간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했던 로직들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올해는 2차전지랑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랑 NFT다. 내년은 5G다. 이 3개의 섹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면 플러스원 바이오에 제조업 섞인 거 이거 말고는 저는 시장이 안 보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 드립니다. 항상 시장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떤 관점이 나는 거죠.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점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MLCD에 정해서돼서 먼저 기법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MLCD는 상속은 하락 추세 형성되며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다. MA 이동평균선의 CD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 수렴과 발산 즉 주가가 다시 쭉 몰리다가 팡 벌어지는 부분 하락 추세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MLCD다. 이게 로직이고요. 만든 이유는 기존 이동평균선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MLCD라는 보조지표를 만들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EMA 금융공학적으로 봤을 때 가중 이동평균선이 가중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어렵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익스폰테셔널하게 움직이는 것이 MLCD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LCD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다. 즉 단기평이 중단기평을 뚫고 나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MLCD의 활용이고 오실레이터 양의 값으로 전환되면 특히 저는 오실레이터로 중요하다고 봤죠. 음의 값이 양의 값으로 바뀔 때 그때로 우리는 상승 추세로 본다라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만 봐도 된다. 오실레이터 어디 있습니까? 그냥 HTS에 MLCD 치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구분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오실레이터예요. 백문이 불혈이니까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MLCD 지표 설정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냐 Short, Long 그 다음에 시그널 다 필요 없습니다. MLCD 오실레이터만 빼면 돼 이거 MLCD 없애고 시그널 없애고 여기 MLCD 오실레이터 있죠. 라인 설정에 가셔서 V자를 MLCD 오실레이터만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되냐 이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입니다. 주식은 간편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자 오늘 제가 볼 건 뭐예요? MLCD 오실레이터만 볼 겁니다. 즉 추세의 변환 과정을 보여주는 이 색깔 있는 지표만 볼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에 2탄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선이 모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표 조건 설정이 있고 라인 설정이 있는데 지표 조건 설정은 10, 2, 26, 9로 돼 있습니다. 이거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자 라인 설정에서 MLCD가 시그널 없앱니다. 그럼 MLCD 오실레이터만 남는다. 그러면서 파란색과 빨간색에 대한 구분만 있으면 된다. 그게 주식의 변환이 다입니다. 단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지 조건 안에서 그럼 제가 상승 추세를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저는 앞으로 5년간 다른 산업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딱 4가지 섹터를 보는데 올해 볼 섹터 전기차 빠지면 공략한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그 다음에 2차 전지이죠. 쉽게 얘기하면 2차 전지라는 기본적인 용어 아시죠? 2차 1차가 아니라 2차라는 건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메타버스 메타라는 건 가상이고 버스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서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부동산 권리를 갖게 되는 게 뭐예요? NFT NFT를 거래하는 게 뭡니까? 이 부동산 증서를 돈으로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상화폐예요. 이게 3개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큰 가상화폐만 살아남고 우리나라 돈에서 그러니까 왜 가상화폐가 생겼냐면 오히려 이 메타버스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가상이잖아요. 현실에서는 CBDC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면 되지만 이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한 돈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큰 것들은 살아남는다고 그랬죠.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로블록스라든지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하정우 씨의 그림이 그리고 지금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 LN40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가야 될 게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아무도 이 개념에 대해서 저도 스마트폰 잘 안 썼거든요. 에이 불편한 거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스마트폰 쓰죠. 이 시장이 개화가 됐어요. 전기차도 처음에 제가 LNF 움직일 때 LNF에 그런 종목이 움직였어야 했는데 양극제로서 제일 많이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 다음에 이건 이제 개화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양에서 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메타버스가 열려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분석해야 될 게 5G 자율주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 메타버스 5G의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 뭐예요? 생로병사 바이오와 우리나라는 신야가 개발을 못하니까 여기다 뭘 섞어버려야 돼요. 제조를 섞는 어떠한 메커니즘 4대 천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메타버스 5G 바이오 제조 바이오만 봅니까? 안 돼요. 저는 제조가 섞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은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4대 섹터 아래에서 저는 30년 동안 주식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제가 매매가 어렵고 힘들수록 결국은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돼. 제가 한솔케미칼 얘기를 드렸잖아요. 끊임없는 생각과 끊임없는 고민. 결국 그것이 지속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그 외에 산업에 대해서는 그냥 어떠한 트렌드한 매매 그런 프렌들리한 우호적인 친숙한 매매를 하는 거지 이런 어떠한 이러한 매매법들은 추세 상승 텐베거 이런 쪽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집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렇게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혹은 문자 샵 3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가들의 투자 비법 특히 월요일 11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왜? 시장의 트렌드 차트와 함께 여태까지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최종 격리번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2차전지라는 개념 자체가 2차전지라는 개념을 그래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차트를 적용시켜보자고요. 왜 이게 30년, 50년 동안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오늘 전국 공정만 갖고 왔어요. 그것도 일부만 전국 공정만 갖고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 10시간을 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만 하고 제가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 드릴게요. 이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2차전지 제조 공정은요.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양극이라든지 응극재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공정을 전국 공정이라고 해요. 그게 잘 만들어지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부품을 만들어서 붙이고 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공정까지가 2차전지의 재구조 공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가는 공정은 전국 공정 중에서도 양극재 공정이 많이 갔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응극재 공정 중에서도 일부는 갔고 일부는 안 갔습니다. 그 양극재 공정 중에서도 간 것과 안 갔고 해서 구분할 건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극 공정만 하겠습니다. 전극 공정은 2차전지 소재를 직접 다루는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극, 음극, 분리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해드리는 이런 이슈와 관련된 공정들 극을 만드는 공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리튬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가 뭐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리튬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원소기후 중에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세 번째로 쉽게 잃어버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양극에서 음극으로 물질을 전달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리튬을 쓰는데 전기는 양에서 음으로 움직입니다. 플러스에서 마니너스로 움직이는데 양극재랑 극재랑 직접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 만나서 뭔가 불이 나지 말라고 분리막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걸 옮길 수 있는 좀 편안하게 옮길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죠. 전해주는 물질 그리고 여기 물질은 뭐예요? 양에서 음으로 갈 때 전해액을 쓰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바로 만나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분리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전해액이다. 이 4대 요소가 일단 전국제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 4대 요소의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봐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도 중요하고 기법도 중요한데요. 일단 30년 동안 갈 종목의 패턴은 아셔야죠. 그러면 여기서 보실 때 전국 공정은 섞어요. 섞고 말리고 누르고 자르고 뜯고 씻고 맛보고처럼 어차피 이런 공정들이 있다고 하면 돼요. 잘 섞는 공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활물질을 만듭니다. 활물질이라는 건 리튬이랑 망간이랑 그다음에 코발트를 섞어요. 섞는 게 활물질이에요. 전기에너지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막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이걸 이제 뭐냐면 도전제를 넣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기에는 잘 이동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동할 수 있는 도전제를 넣어줍니다. 이거 이제 주명하죠. 도전제. 제가 오늘 이거 관련된 종목들도 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잘 전달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요즘에 핫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잘 전달이 되는데 이 물질을 섞는데 어떤 것들은 붙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물질이랑 도전제랑 붙어서 가야 잘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붙여주는 게 뭐냐면 바인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용어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활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망간, 여러 가지 니켈.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니켈 비중을 높이는 거죠. 니켈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섞어가지고 도전제에 붙여요. 그럼 전자이동을 도와주겠죠. 그럼 붙이는 물질이 뭐예요? 점착제가 바인더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자,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혼합을 시킨 다음에 잘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그 분산 용매에 어디다 붙이려면은 이제 금속집 전체, 붙이는 곳에다가 잘 붙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슬러리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 용매 쓰는 겁니다. 분산 용매 써서 슬러리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딱 붙게 되는 거죠. 도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건조, 압착, 절단하는 거죠. 이 단어들 너무 어렵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어느 쪽에 비중을 싣고 어느 쪽에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면 자, 이제 도전제, 도전제를 하는 거 뭐예요? 전달이 잘 되게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제,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전기의 길을 열어주는 그 재료가 이제 우리가 카본 블랙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뭐 나와요? CNT 도전제라고, 네, CNT 도전제라고 새로운 도전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용량의 약 80%를 줄일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CNT 도전제를 쓰게 되면 이제 알아서 효율적이니까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0%의 효율이 있으면 많이 늘 필요가 없죠, 도전제를. 그러니까 붙이는 바인더도 줄이면 되죠. 바인더를 줄이고 그 줄인 거에다가 오히려 그 아까 섞었던 물질, 활물질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극제, 도전제 CNT는 양극제 CNT는 어디서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LG화학과 나노신소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극제 CNT는 나노신소재가 생산하고 나노신소재는 2023년부터 본격화로 더 많이 생산됩니다. 자, 근데 왜 도전제가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활물질을 많이 넣어서 용량을 최대화시키는 게 종류인 거예요. 출력을 빵빵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도전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제 양극 물질만 보면 안 돼요. 에코프로BM이라든지 그런 종류도 워낙 많이 갔잖아요. 제가 LNF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다음에 어느 쪽의 라인이 갈 건가에 대해서는 기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딱 지도처럼 가야 돼요. 제가 항상 맵, 맵, 맵 그러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야지만 그다음에 움직임이 보여요. 자, 그리고 응급제, CNT, 도전제는 유일하게 나노신소재가 생산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보면 바인더 제가 조금 더 볼까요? 바인더는 바인더는 보면 서로 잘 붙게 하는 접착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드냐? 그 캠트로스라는 데가 지금 초기 단계예요, 아직은. 근데 이 캠트로스도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는 항상 직접적으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적입니다. 이 초기 단계이지만 캠트로스도 어쨌든 바인더가 필요하겠죠, 당분간은. 그러면 이쪽이 지금 항상 해외 수출에 의존을 하다가 아니, 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국산화되면 또 강력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한솔케미칼 방송에서 엄청 얘기했죠. 왜? 응급제 바인더는 누가 만들어요? 한국 한솔케미칼이 만들잖아요. 한솔케미칼 신고가 넘어가잖아요. 거기다 한솔케미칼은 이 바인더, 바인더 붙이는 거 그다음에 뭐해? 전고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한솔케미칼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2차전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느냐.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2차전지, NFT, 메타버스에서 승부모해야 될 때고 내년도에 5G 승부 보면서 그 사이에서 보셔야 될 게 바이오와 제조가 섞이는 그 루틴. 거기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이제 슬러리. 이제 붙인 거. 슬러리는 유기용매 NMP를 사용한다. 자, 분산성, 결착력, 안정성 등이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자, 뭐냐면 결국은 이 슬러리로 또 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뭐가 되냐. 재원산업. 이거 뭐 상장사 아니니까 패스하겠죠. 왜냐하면 저희 오늘은 항상 거래되는 종목. 상장사 위주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붕화기업이. 이거 상장사잖아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양 폐NMP. NMP라는 것이 지금은 새로 만드는 것은 해외에서만 만드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동화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스토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니까 재밌죠. 아,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요기, 요기, 요기 포진되는구나. 이거를 쫙 정리하고 딱 무르르듯이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최소 10년 이상은 눌림과 공격과 방향에 따라서 매매가 가능하다. 앞으로 추세 매매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알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죠. 황금 주식이 더 중요하다, 명쾌한 타이밍보다. 황금 주식을 고르고 나서 그 황금 주식에서 명쾌한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그 하단 보시게 되면요. 지금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오픈 채팅방 샵 377이 황주명 검색하셔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자, 잠시 슬러리 잠시 보게 되면요. 자, 제가 보셨을 때 이제 양극재 분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슬러리라는 것이 뭐냐면 분산용매 해가지고 그 혼합모를 슬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금속집 전체에 붙이기 전인데 그거에서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요? 여기 보시기에는 유기용매 NMP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NMP 관련된 것 중에 이제 동화기업도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동화기업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제가 여기서 이제 더 진행되면은 뭐 다양한 섹터가 나옵니다. 지금 양극재, 응극재도 정확하게 분석 안 드렸고 근데 이 라인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전국국 운영에서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성성되고 동목들도 우스스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3대장부터 볼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대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3대장. 다 아시죠? 1대장 누굽니까? LG화학이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 LG솔루션을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바인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자,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 2차전지 3대장인데 시총이 약 58조입니다. 네, 시총이 약 58조고 아, 바인더가 아니죠. 바인더는 캠트로스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LG화학의 주가가 내려가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이 양의 값이 나오고 음의 값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음의 값이 나와서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빠졌을 때 양의 값으로 변화됐을 때 다시 매수. 지금은 아니죠. 이 간극 대비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매수 포지션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매수 포지션이 가능한 상승 방향이 나왔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빠져서 정고점이 좀 낮아져서 양의 값으로 바뀔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입을 만들고 있어요.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확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규모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60조가 나왔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방이 만들어져서 언제? 이게 하방이 만들어져서 타이밍은 어떻게 한다? 이게 음의 값이 만들어져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양의 값이 바뀌면서 그 타이밍에 이 종목은 매수를 한다.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하죠. 황금 주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 가는 거야.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지? 어느 타이밍에 진행을 해야 되지? 자, LG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서도 한번 진행 가능했었죠. 여기는 높이 차이가 비슷하니까 여기서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그죠? 80만 원에서 90만 원이면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자, 이대장 봅시다. 이대장 삼성 SDI지. 삼성 SDI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상장사들과 함께 업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 2차전지 3대장 중에 이제 총 51조짜리 2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총 기준으로 규모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까지 왔잖아요. 언제 매수했어야 되냐면 자, 음에서 양 이 자리 폭 차이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했었고 또 음에서 양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가능했었죠. 자, 지금 자리 다시 정고 자리니까 쉽지 않죠. 자,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전조점 이탈하고 나서 만약에 다시 턴유라운드 한다면 이때가 이제 뭐예요? 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안 오면은 기존에 있는 물량만 가져가는 거죠. 왜? 지금 시총 자리가 너무 높아요. 이거를 끌어들이려면 결국은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관 쪽에서 자금 운용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이 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조점 이탈하고 턴유라운드 할 때 즉 MSCB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이럴 때 매매하는 거예요. 왜 내 기법은 잘 안 맞느냐 방송을 보고 내가 기법을 딱 진행하는데 기법이 잘 안 맞아 왜 안 맞는 거예요? 좋은 주식으로 안 해서 그래요. 황금 주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명쾌한 타이밍이 나와도 매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 주식에 뭐예요? 명쾌한 타이밍이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메타버스랑 NFT도 이야기 드리겠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지금 아직은 이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해 안 됐잖아요. 그 개념과 같아요. 제가 2차전지 처음에 LNF 얘기할 때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개화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렌드에 대한 흐름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3대장 총 25조입니다. 여기서 양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 턴 라운드가 나왔고 지금 자리에서 흘러내려야 되죠. 전전점 이탈할 때까지 접근하지 말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긴 하죠.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탈하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하거나 혹은 지금 당장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턴 라운드에서 MSD가 양으로 바뀔 때 여기서도 간단했잖아요. 그렇죠? 쭉쭉쭉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제가 이때 방송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정도의 MSD 돌았으면 여기서부터 턴 라운드. 기가 막히게 턴 라운드 되죠. MSD는 여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주가가 황금 주식이고 가야만 하고 실적도 좋고 펀드멘탈 좋은데 이런 기관들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왜냐하면 어느 순간 포트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종목이 왜 빠져요? 기관이 팔아서 외국인이 팔아서 개인이 팔아서예요. 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기업의 펀드멘탈에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펀드멘탈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막 빠지니까 나쁜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돈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이유가 없어요. 그 이상의 이유를 왜 찾습니까? 간단하죠. 그렇죠? 주식이 왜 빠집니까? 팔아서. 주식이 왜 올라갑니까? 사서. 갑니다. 다시 한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건 뭐예요? MLCD의 턴그라운드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죠. MLCD의 턴그라운드. SK이노베션도 MLCD의 턴그라운드라는 거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션. 이렇게 3대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대장이 우리가 예전에 그 스마트폰 시대를 보자고요. 그 스마트폰 시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처음에 스마트폰 나서 삼성전자가 좀 움직였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갔냐고요. 2배, 10배, 5배 가는 종목들은 1차 벤더, 2차 벤더 쪽에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모듈, 회로기판, 그 다음에 2차 케이스까지 순차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2차 전지도 그 다음 흐름에 대한 로직들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방송은 제 방송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앞에 전국공정 같은 경우는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 방송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런 방송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송은 여러 번 반복해보고요. 특히 차트 분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서에 있는 전국공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게 되면 나노신 소재 아까 전에 말씀드린 C&T 관련 주잖아요. 양은극제, C&T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양극제, C&T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LG화학을 바인더로 잘못 얘기 드렸는데 양극제, C&T는 LG화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은극제, C&T 같은 경우는 나노신 소재가 좀 단독으로 하고 있고 C&T가 결국 탄소나노 튜보인데 탄소나노 튜보가 이 중앙을 받게 된 이유가 결국은 나노 입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소나노 나노, N 들어가잖아요. 그죠? N, T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쪽이 정정합니다. 이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업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결국은 수입 봐야 될 것들은 결국은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의 상승때문이 그렇죠? 보시게 되면 나노신 소재, 양, 은극제, C&T 관련지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똑같잖아. 여기서 한번 턴그라운드가 나왔고 또 지금 양훈에서 턴그라운드가 나왔는데 지점이 비슷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약간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2만 한 7, 8천 원이 되면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문이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3만 원 언저리 3만 5천 원에서 3만 원 언저리 여기서 매직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다시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다시 턴그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저점이 낮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턴그라운드를 여기서 바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기서 조금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턴그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니까 이런 부분들 탄소나노튜브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도나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항상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참여서도 가능하시고요. 문자 4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면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는 재밌죠. 그러니까 주식이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총매 역할을 내는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앞서 이제 캠트런스라는 종목인데 이제 바인더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죠. 바인더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인더 관련해서는 이제 응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는 한솔 케미칼 이슈가 됐었고 캠트런스는 이제 바인더에 이제 첫 걸음마를 잘 띄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양의 값에서 음의 값 음의 값에서 양의 값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추세 상황에서 추세를 벗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차트가 나노신소재랑 캠트런스나 차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슬슬 상승 추세인데 눌림자리 나오면 해볼 만한 종목 케이스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각 쇠기형입니다. 쇠기형 네. 삼각 쇠기형 차트고요. 이 쇠기형에서 이 그림에서 이제 턴을 한다. 위에 그러니까 삼각 쇠기에서 위로 가면 상승이고요. 삼각 쇠기에서 아래로 가면 하락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다시 한 번 삼각 쇠기에서 위로 가면 상승 삼각 쇠기에서 아래로 가면 하락 이거 기본 로직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패턴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을 보는 거고 특히 이제 바인더 관련해서도 제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바인더라는 게 이제 붙이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근데 붙이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전도제의 기술 쉽게 말하면 전도제의 기술이 좋아질수록 바인더는 조금 약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근데 전도제의 기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인더에 대한 수요나 니즈도 있을 수 있다. 왜? 이제 탈물질과 그 다음에 전도제를 잘 붙여서 진행하는 것이 바인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소케미칼 은극제 바인더죠. 자 이 종목은 정말 이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은극제 바인더 관련 주기도 하지만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고체는 근데 아직은 그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로직적인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런 데서 한 번 정도 메스 포인트가 한번 나왔죠. 메스 포인트가 나왔고 또 양에서 음 이런 데서 한번 나왔고 자 지금 또 올라왔는데 지금 추격 메스하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죠. 물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양에서 음이 되고 음에서 다시 양이 될 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데서는 메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종목의 장점은 뭡니까? 한소케미칼 한솔 그룹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결국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오늘 이번에 페인트 모션 한번 썼어요. 121선을 지키는 척하다가 121선을 이탈시켰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기본 로직은 뭐냐 실적이 사상 최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로직도 같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회사가 실적이 좋고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결국은 그 흐름과 함께 주가는 우상향 우상향한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밖에 없게 됐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로직 속에서 우리가 또 종목들을 하나 건바이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폐 NMP 재활용 관련된 이슈까지 나왔죠. 사실 동화기업도 제가 아직 좀 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동화기업은 다른 로직도 있지만 이제 여기 전해질이라든지 제가 양극재, 은극재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전국의 어떤 과정들에 대한 설명만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양극재, 은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이런 쪽을 또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극재 과정 폐 NMP 재활용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이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SK이노베이션의 재활용을 갖고 지금 전해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음에서 양 여기서 한번 포인트가 나왔죠? 지금 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게 주식은요. 가장 어려운 게 쉼표를 갖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라고 그러시면 억울한 거야. 지금 당장 딴 종목을 해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기회비용을 잃는 것 같은데 근데 주식에서 가장 크게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쉼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무리 정말 노래 중에서 가장 극적인 거는 쉼표거든요. 예전에 임재범 씨가 여러 분이었나요?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막 노래 열창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꺼면서 딱 아무 말도 안 하죠. 관객이 쫙 조용해지죠. 오히려 그 노래를 할 때보다 그 열창하기 전에 딱 멈추면서 누가 위로해 주지 딱 하다가 바로 열어보나 하면서 딱 무릎 꿇고 하니까 박수가 그냥 우리와 같이 나왔죠. 똑같이 해주십시오. 딱 가다가 천금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쉼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음이 양으로 변할 때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음의 구간에서는 다 쉼표예요. 쉼표. 그러다가 딱 바뀔 때 여기서 이제 와! 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쉼표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을 근데 기본 조건은 뭐예요? 제가 노래 부른다고 해서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소리 가수로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황금 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이 황금 주식이어야지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그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주식이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회사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전해질 관련된 이슈도 좀 있을 거고 다양한 재활용 관련된 이슈도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을 건데 많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가장 큰 핫한 이슈는 어쨌든 간 또다시 원래 갖고 있었던 건자재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싶은데 손을 묶어야 돼요. 왜? 매수가 길면 매도가 짧고 매수가 짧으면 매도가 길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심표 구간입니다. 심표예요. 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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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터라운드하는 구간들 보셔라. MLCD 오실레이트 굉장히 단순하죠. 황금 주식. 황금 주식을 제가 2차전지로 했죠. 1차전지에 대한 강의가 한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강의. MLCD에 맞춰서 강의도 하겠지만 뭐 트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다양한 이슈와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이슈 지나고 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건데 제가 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냐면 롯데정보통신이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이슈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먹잇감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보다 물론 다 분석 잘하시겠지만 그 거대한 어떤 분석력이 있는 기관들 혹은 대기업이 그것들에 대해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대기업들이 어느 순간 제약바이오 제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제약바이오 제조업은 되잖아요. 신약 개발 쪽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흐름이에요. 경제의 수많은 유명한 애널리스트 그리고 뛰어난 분들이 다 어쨌든 간 대기업과 함께 커넥션이 되어 있고 그 커넥션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돈의 플로우를 머니 플로우를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플로우 선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포인트만 잡아가면 그것이 결국은 뭐로 만들어진다? 머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재미있죠. 이런 로직 기준으로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떠한 기법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도체 전도제죠. 전도제 그 다음에 바인더 그리고 NMP 재활용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쪽 루트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림들은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그에 앞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들 많잖아요. 자 하단에 모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탑 3772 황주명 통해서도 가능하시니까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펀더멘탈을 이야기 드리니까 모셔서 참여하시면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어렵다는 코스피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는 제가 다들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할 때 3300부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3200부터 정확하게는 제가 조금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정정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코로나와 함께 정정했는데 3250부터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유명한 분들이 3400, 4000 얘기할 때 저 혼자 3250하니까 얄미우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코스피가.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실무라는 건데 지금 시장의 머니플로우가 현금이 얼마큼 돌아가냐는데 현금이 잘 안 돌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머니가 안 들어옵니다. 시장에. 기존 머니가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같이 쏟아주고 부어주고 막 루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기존 머니만 가니까 시총 높은 종목들이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세죠. 왜? 머니가 코스피는 너무 많이 들어가. 삼성전자 예를 들면 500조면 10% 올라가려면 50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머니가 이제는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팔아서 돈이 도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다 네이버 카카오 주중거리죠. SK에서 삼성전자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차 일부 쪽 종목 움직이면서 삼성 SDI는 SK노베이션이나 LG왁 쪽 좀 끌어당기면서 시장이 어떻게든 키 맞추긴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거래소 종목 중에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해성DS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갔었죠. 그런 종목들 거래소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가면서 공매도에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은 공매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루틴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루틴이 나왔냐. 보시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시그널을 보면 사실은 MLCD랑 지수랑은 잘 안 맞지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보시면 MLCD가 여기서 깜빡이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그려줬고요. MLCD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구간이 전고 돌파할 때 바뀌었으니까 이거 패스하고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구간 여기서 한번 찍었어요. 여기가 3천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에서 터누라운드가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걸려야죠. 여기서 양에서 음 바뀐 거에서 여기서 한번 바뀌었죠. 그다음에 다시 양에서 음 바뀌면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한 3200포인트 지금 다시 음의 값으로 바뀌면서 추세가 떨어지는데 지금 추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중요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임의적으로 3,150였다 치면 임의적인 겁니다. 여기 3200이었습니다. 그럼 이 위에서 양의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음에서 양의 값이 바뀌는 구간이 3,250이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다시 이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값이 밑으로 찍어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여기서는 추세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이제 슬슬 하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MLCD가 지수할 때 이럴 때 지수에서 MLCD 기준으로 MLCD 오실레이터 기준이죠. MLCD 오실레이터 기준으로 양의 값이 어디서 바뀌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만약에 밑에서 바뀌면 이번에는 더 이상 올라오는 것은 어렵다. 위에서 바뀌면 추세상승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밑에서 바뀌면 이제는 하방 로직이다 라고 보시면 하방 로직이다 박스 로직이고 상단은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MLCD의 매력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세죠. 왜? 일단 있는 자금에서 돌려야 되는 건데 코스피를 팔면 코스닥은 어쨌든가 매매하기가 가벼워요. 코스피 일부 종목 좀 팔아버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시총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코스닥 보게 되면 MLCD 과정으로 좀 볼게요. 코스닥은 2차전지 쪽 영향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로직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일단 MLCD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전국 뚫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한번 바뀌었는데 여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는 의미가 없고 길게 한번 의미 나왔고 양이 됐는데 여기서 나왔죠.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터닝 포인트가.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MLCD를 바뀌면서 이게 바닥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점이 올라가야 실게 한다는 거 MLCD가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지수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이 바뀔 때 올라갔죠. 기가 막히죠. 지금 보시면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올라갔다. 이건 왜 안 나냐?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안 잡고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계속 우상황이었어요.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게 이 MLCD가 지금 음의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의 값으로 바뀌었는데 최소한 이 위에서 MLCD 오실레이터가 돌아가면 저는 근데 이거는 한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우상향. 근데 만약에 이 밑으로 잡혀버리면 이게 밑으로 잡혀버리면 이것도 추세 하락입니다. 지금은 MLCD가 굉장히 잘 맞는 구간에 들어와버렸어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선물 옵션 하시는 포지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쉽게 예측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견인차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그림 속에서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자금들이 코스타로 일부 넘어오고 있고 코스타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벌써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마지막 키워드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한국 증시의 하방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그 핵심 단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적이죠. 환율이 왜? 지금 달러가 1150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원화와 달러의 이 가치평가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달러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미국 쪽의 어떠한 판트레이딩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주목해봐야 돼. 우리는 로직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요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치가 올라가면 미나나 증시는 당분간 올라가기는 어렵다. 달러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은 뭘 보면 됩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 리스크 달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우리나라 증시는 회복과 어떤 상승의 기조에 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은 뭘로 잡는다? MLCD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배웠습니다. MSG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셨는데요. 그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참여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 사항은요. 결국은 두 가지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금 주식을 사야 된다. 두 번째는 명쾌한 타이밍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익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성공 처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